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최근에 손브라를 포함한 돌진조합에 쓰이는 영웅들이 상향이 되었고 기존의 투방벽 조합은 하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향된 돌진조합이 기존 조합을 상대로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손브라 상향은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쪽 팀은 금화, 랭커, 점프로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특별히 아론페이지님, 용사님, 시시미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리장타워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윈헴의 솜트에 어떻게 루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저기 투방벽이라 루머 해야 돼. 아 잠만 오늘 긴팔 입어가지고 옷 벗고 해야겠다. 이거 정면! 거점을 전혀 하십시오. 에이! 랩소!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야 둠피스 위치 계속 확인하세요. 왼쪽 들어왔다. 와 이거 처음 자리 뺏기니까 힘드네. 이거 죽어야겠다. 하하 확실히 좀 힘드네. 와우 와 야야야 위치면 부서지니까 6초 남았어요. 뭐 이거지 퇴치들이 많이 줘야 돼요. 씨바이킹! 얘네 방금 못뜨려줬어. 둠피 저한테 한번 들어왔었고요. 바로 준비할게요. 둠피 들어온 거 조심. 둠피 들어온다. 와 터지네. 야 포커싱을 할 결렬이 없다 야 못 들어갑니다. 둘게요. 둘게요? okay. 이따 walls ед 에아 달아가다요. 빨리 아래 조심 이따가 해 vào 와아 근데 좀 힘드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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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B 애들 다리피 오리상치 리퍼해킹 아이고 루시해킹 루시해킹 루시 보자 루시 나이스 그 다음에 모이라 저보고 있어요 약간 빠지고 걸어가 소리도 심하시고 리퍼해킹 리퍼 리퍼 망경모스 리퍼 망경모스 리퍼 망경모스 리퍼 봐야 돼 아이고 리퍼가 안 죽는다 모이라도 안 죽고요 미쳤네 이거 우리 갈 때 한번 제대로 가보자 자리 안 보고 쟤네 위치 안 보고 얘네 정면으로 와 얘네 정면으로 온다 모모할 텐데 그리기 TVs 라이스 씹미 수비 안 죽었나 스마일omp 영어로 전제에임여행 야 거쯤 한 번이라도 먹어보자고 쭈비해킹 얘네비 굶이 정말 많아요 와 진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맵 없나? 리장타워 너무 좋아한가요? 아 넬픈 게임 미세가 있어 으악 12트라가 나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할래? 정맥 싸움 하고 걸래요? 정맥 싸움 윈디 윈디 윈딘 윈선 다시 못댄 윈선 못댄 윈디 윈딘 윈선 윈딘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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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뚝 저쪽으로 도망갔어 이쪽에 저쪽으로 도망갔어 저쪽으로 도망갔어 거짓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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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와 하루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어이구 걸칠 수 있나 아무스 윈터윈터 Bailly 어이구 줌핀님 부숴 때야 무엇이냐 여기있어 있어 테레스는 봐야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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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이런거 좋지 않아 위치량에 쓰고 들어가는거 시시민이 뭐지? 저기 윈스턴 궁 있구요 윈스턴이킹 윈스턴이킹 못 뛴다 일단 나이스 잘 봤다 루슈 루슈 힐 루슈 맞고 핸잉킹 나이스 그 다음에 디바 체계가 살아있는거 같은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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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니? 나이스 야 이거 탱커 문젠가 그냥? 그냥 총격이 살 수 있는거 같은데 주가 우리 사사 데리고 오는게 낫지않나? 데리고 와봐 이번에 얘네 궁 많아요 맞고 있을게 와봐 3대 윈스턴 궁 맞고 자 퍽도 입고 자 퍽도 입고 야 이거 개시 요거가 요거 문다 요거 요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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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퍽퍽퍽 퍽퍽퍽퍽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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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아, 나 둠필을 안 드리고 와도 되잖아 아, 내 거탐 터라스 기록할게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하나씩 하나씩 루시우가 윌리타 점프적 없다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나이스 이번엔 인피있어 인피있다는데 앞에서 와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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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막을 필요 없어요 얘네 좀 더 들어오게 하고 한 이쯤? 중간쯤? 네 이속 대기해주세요 이번에 EMP 박으면 그냥 바로 야, 거점 거점 야, 여기 보자 루시우가 데리고 와봐 나이스 나이스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아, 6초이게 너무 귀찮네 이거 취소할때 6초야 지금 하나도 못하겠다 빨짱 빨짱 빨짱이 한다고 이렇게 높은데도 불격이 세리로 미루는 이따가 필요없어 이따가 필요없어 이따가 필요없어 이따가 필요없어 이따가 필요없어 아, 초방북이 킬이 안돼요 아, 저쪽도 무료가 좀 빨라 두비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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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갑니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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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가 중요한가 네 그럼 1개는 정해졌네요 윈스턴이랑 dvor 랩트 이든 버프에도 의미가 없는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의 조합이 하향을 먹어도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손브라 같은 경우에도 위치 변환기 패치로 딜로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투방벽 조합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환기 쿨타임이 6초로 늘었기 때문에 파괴되면 6초가 되는 걸 보셨죠 위치 변환기를 신중하게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탱커 조합과 힐러 조합을 같게 하고 딜러 조합만 바꿔봤습니다 저희 쪽은 손브라와 둠피스트를 쓰고 반대편은 둠피스트와 바스티온을 썼습니다 과연 바스티온의 어마무시한 딜량을 이 손브라의 해킹으로 이득을 보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포인트겠죠 아 둠피스트 저게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이션 아 저게 잘 사람 아네 야 우리도 우리도 이거 연계해 봐봐 조심조심 볕붕 조심 볕붕감 너무 잘 보여요 존비컷 존비컷 조슈비컷 무샄 무샄 슈링슈리슈리슈리슈리슈 시발킹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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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스 있었어? 바스 바스 타 나가리 바스 모았어요 어우 방금성 애들이 안죽어요 야 이거 빠질게 일단 와 힘드네 2NP로 한번 갈게요 아 내가 근데 지금 저기 도왔어요 뒤발론 봐야되는데 와 힘드네 바스 잡았다 와 대 strength 잠깐만 잠시만 라이스 와 상현 다리 할만해 할만해 파프롬 齈 아우! 아우! 하도듬도 아이스 활아버려 활아버려 거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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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아니 손브라 쓰레기 밥 접자야 바스티온 유튜브로 맞아 자 다들 어떠셨나요? 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뜻깊으셨나요? 뜻깊으셨나요? 네 뜻깊었어요 아주 그냥 나는 그니까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던데 뭐 둠피가 너프고 나발이고 그냥 전혀 그게 없던데요 아 둠피하면서 약간 좀 그 불편해요 그니까 좀 못쓸정도는 아닌데 좀 많이 그니까 좀 찝찝하고 불편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안들어 아 그니까 먼지 묻은 느낌? 어 그니까 지조 플레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냥 기분이 나쁘다 아 네 모이라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조금 심하긴 한데 네 쌍방벽이 너무 건재하니까 쌍방벽을 쓰게 되면은 계속 쓸 것 같긴해요 모이라를 못 노리겠더라구요 오클리 오리사를 어떻게 칼질을 어떻게 좀 많이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탱커 투방벽이 문제다 윈디에는 윈디 윈헴 해봤는데 돌진은 답이 없다 디바는 여전히 깡통이다 응 얘네들은 그냥 아 둔피이스 견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노프가 시리사가 너프가 됐으니까 일단은 호리사나 이제 또 다른 거기서 파생된 조합이 또 더 강해지나 그런거 조 사장님 화이사가 다시 쓸 것 같은데 화이사 네 그나마 이제 방벽은 무조건 있어야 될 듯 방벽 없는 조합은 이제 안되는 것 바스티언만 또 너프를 안 당했으니까 또 바스티언이 혹시 또 더 날뛰는 게 아닐까 그죠 그죠 딱 그 정도 결론? 다 여전하다 구독 눌렀어? 뿌!